오늘은 진짜 내가 꼭 필요해서 만드는 제품인 것 같아. 언제나 그랬듯이. 파이프 재단 가이드를 좀 만들어 보려고. 파이프가 이렇게 꼬불꼬불 거리진 않을 텐데 말이지. 이건 직선이다. 6m 파이프거든 이게? 그래서 이제 5m로 만들 거고. 2m 정도는 재단 된 쪽으로 이제 내가 놓을 거고. 재단 안 한 쪽이 이제 3m를 놓을 거야. 기계는 이제 요쯤에다가 들어가겠지.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거야. 뚱! 물 안에 이렇게 톱이 있어. 손잡이 이렇게 있고. 그거 파이프 절단하는 그 기계? 그렇지 그렇지. 이렇게 물려 있어. 여기 톱날 있지.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파이프를 대가지고. 요 기계를 고정할 수 있게. 이쪽도 이제 파이프를 이렇게 댈 거고. 파이프를 이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면. 이게 이제 뒤로 넘어가거나 막 그럴 수가 있어. 뭐야 고정대야? 어 그렇지 고정대라고 보면 되겠지. 이렇게 나오면. 여기 위에서도 이렇게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올라올 거야. 이 위에다가 파이프를 올려놓으면. 이 뒤로 안 넘어가게. 이제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. 이렇게 이제 올라오겠지. 똑같은 거네. 음. 이제 이쪽에도 이제 하나가 있겠지. 총 3개? 음. 3개 정도 넣으면 충분할 것 같아. 음. 이런 식으로. 클램프로 이제 양쪽을 물어줘가지고. 이제 고정이 되면. 이제 사용할 수 있게.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만들러 가봅시다. 가봅시다. 뿅. 궁금해가지고 한번 나와봤어. 얼마나 친척이 됐나. 엄해. 언제 시작했어. 언제쯤 끝나나. 언제쯤 끝나나. 아 여기에는 똑같은 사이이고. 다행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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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Pour. bedingt. 다행히. 목. 한정도의 양념장 고추냉이를 넣어주세요 고추냉이 와인 넓은 감자 고추 삼겹살 변수 다진마늘 당면을 넣고 양파 고춧가루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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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 다 만들었어? 응 이제 부품들은 다 만들었어 응 자꾸 이제 용접만 하면 될 것 같아 엄청 긴 것도 자르네 원봉이 6m니까 6m 부터 작업을 하려면 이제 길어야 돼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장착을 해보고 어 굉장히 하면은 이제 용접을 하려고 오이 요게 받침대 아 높이가 딱 맞는구나 받침 역할을 해줘서 쳐지지 않게 딱 일자로 만들어줘 우와 요렇게 이제 딱 만들거거든 오이 아 각도를 지금 표시해 놓은 거구나 어 이건 이제 45도로 나중에 잘리는 헐 나는 왜 거기가 흠집이 나있나 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만들면 어 여기 뿐만이 아니고 땅에서도 이제 할 수 있어 어 어 어 거기다가 용접봉 미리 꽂아 놓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얼른 다 만들고서 시원한번 해 보자고 그러자구 사상으로 짠 수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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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체형으로 만들어놨으니까 하나 하나 안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높여 갖다 그냥 없어지만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넣지 않아도 돼 그렇지 그럼 오늘 잘라보실까? 잘라볼까이요 같은 사이즈를 계속 자르고 싶을 때 물어만 주면 되거든 그러면 얘도 조기 때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를 여러 개를 자를 수가 있거든 몇 개씩 쭉쭉쭉쭉 자르면 되고 30cm짜리 10개를 자른다 표시해놓고 이거 갖다가 이렇게 물어주는 거지 안전을 위해서 감아주자고 그 다음에 또 안경 쓰고 간단하게 또 잘라보는 거지 30cm 딱 맞지? 오케이 딱 이렇게 이제 편하게 쓰려고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봤어 오케이 오늘은 이렇게 사용하기 간단한 파이프 재단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재단이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6m짜리를 이제 재단할 수 있는 가이드야 6m 그러니까 6m서부터지 6m가 이제 제일 그게 원봉이니까 원봉길이니까 이야 바닥에서 쪼그려가지고 깽깽거리더니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참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목수농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